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경에서 몰려드는 이민자 관리에 고심하는 뉴욕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됐다면서 연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리가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난민신청 이민자 문제로 3년간 12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천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뉴욕시에는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난민이 요청할 경우 시가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존재합니다. 현재 뉴욕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민자와 노숙자 등은 10만 7,900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1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만 6,600명은 이민자입니다. 뉴욕시는 남부 국경 지대인 텍사스주 등에서 단체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뉴욕시는 센츄럴파크, 프로스펙트파크, 렌달스 아일랜드 등지에 망명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텐트를 세우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55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 당국은 10일 사망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실종자도 최대 1,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주 지사는 이번 화재가 하와이주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이며 중요한 유적이 많은 해변 마을 라하이나는 80%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10일 하와이주 정부에 따르면 마우이섬 쿨라 지역에서 지난 8일 오전 발생한 산불이 서쪽으로 번졌고 허리케인 도라 영향으로 인한 강풍이 지속되면서 불길은 주거 밀집지인 쿨라, 키헤이 지역뿐 아니라 선북쪽 라하이나 일대까지 덮쳤습니다. 8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마우이섬 거주 한인들의 피해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주에 재난을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미만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뉴욕시 조례가 다음 달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8일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단기 숙박공유 규제 조례 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마련된 뉴욕시 단기 공유 규제 조례는 지난 3월 발효, 개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에어비앤비가 6월 1일 뉴욕주 법원에 관련 조례가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연방법과 상충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아를렌 블루스 뉴욕주 맨하탄지법 판사는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기 숙박공유 관련 약 1만 2천 건의 불만이 접수됐고 1만 5천 6백 건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법 숙박공유 확산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례는 뉴욕커가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30일 미만 단기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 수익, 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신고된 정보를 근거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추가 부과할 방침이란 설명입니다. 한국국적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뉴욕발 인천노선 왕복항공권 프로모션 행사를 실시합니다.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의 뉴욕발 인천노선 왕복항공권 이코너미석을 1,351달러에 제공하는 프라미스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항공권 판매 기간은 13일 오전 11시까지이며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발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제자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